유한태 증권의 김진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미 전일 우리 시장이 선반영 성격의 하락세를 보였던 탓에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 충격이 없는 등락의 시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29포인트, 0.24% 하락한 2,158.88포인트에서 마감하였으며 오늘 상대적 강세를 보인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6.79포인트, 0.89% 상승한 765.9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의 형태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여전히 주도주군 중심의 주가 상승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네, 카카오에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특진적인 종목이라 하면 제약 바이오 업종인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연일 강세를 보이던 SK바이오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용주들은 오늘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대신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의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글로벌 판데믹 상황인 듯한데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글로벌하게 보면 현재의 판데믹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 강세를 보인 제약 바이오 업종은 주로 코로나 관련 종목들입니다. 진단키트로 코로나 확산 당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시제는 최근 다시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며 오늘 강세를 통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람데스비루 외에 코로나 치료 물질로 라파모 스타트라는 물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SK케미칼이 이 물질과 연관이 높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역시 오늘 다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항말라리아제의 임상 이상이 종료되었다는 소식과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병하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에 신풍제약 역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SK바이오팜 덕분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전의 흐름과는 약간 결이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의 경우 거의 강세 산업이나 섹터를 찾기는 힘든 상황에서 최근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특별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강세는 판데믹 상황을 유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화나 음반 시장에서 본격적인 재활동을 시작하는 경향 때문에 이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상대적 절대적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네, 좀 상승하는가 싶던 장이 다시 소강상태로 바뀐 것일까요? 어떤 전략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네, 전일 우리 시장의 하락으로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단밤의 증시 하락을 통해서 지수로 표현되는 증시의 재상승 가능성은 다시 축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수로 보여지는 동향을 보면 기존의 소강상태 및 정체 국면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는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지수의 소강상태 재진입에도 불구하고 주도주 구례 상승 추세는 오늘 카카오의 52주 신고가 추가 갱신에서 확인되듯 견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특별한 전략의 변화보다는 주도주 중심의 압축된 포트폴리오 전략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 증권 김진 부장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